temptatio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입니다 레알이다의 게리머드 무무한 도전 체력 1,000더러 드래곤 10마리랑 싸우기 어..일단은 50..선호공 P.A.C로 드래곤돌과 맞서싸울 겁니다 자 그럼 바로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스카이림의 최종고스 알두인이 이렇게 총 10마리가 있는데요 이 알두인 10마리를 제가 체력 1000에 손우공 피해시으로 한번 쓰러트려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무모한 도전이죠 자 그러면은 AI 온 자 우와씨 간지난다 헷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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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어엏 쿰전 야..야..잠깔마 이렇게 몽schaft시 몽아니 있을이냐 에너에이 Gru 화 Где nutritional 야잠깐마..안음직여 야 얼어서 안 움직여 에너에잇 일단 한마리 한마리부터 오케 한마리 한마리 죽일꺼 잠깐만 야 나 얼어붙어서 움직이지가않아 아이씨 내리기 하아악 잠깐만 야 야 얘네 얼음공격 너무너무 지금 사기야 아우씨 야 아직 한마리밖에 못쓰러뜨렸는데 벌써 400 자랐어 야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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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두마리 아 자 세마리 세마리 자 세마리 잡자 아우 잠깐만 야 세마리 우와 야 내려와 내려와 두루와두루와따들으로와 융자식들아 오케이 세마리 웨어екс 야 네마리 야 이제, 이제 remaining Ian mg 으에ㅔㅔㅔㅔㅔㅔㅔㅔㅣㅅㅓㅔㅔㅇㅔㅓㅃㅔ야 이제 6마리 남았나? 야 ㅅㅣ 1기억 1기억 억 야 안다 안다 야 shitty 非常好 ㄻㅂ 차차차아아 오케이 몇 마리 쪄냐? 지금 5마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 다섯 마리 쟤는 왜 저쪽에 저렇게 저렇게 따로 있냐 오케이 야 다 들어와 들어와 이가씨들아 으아아아 이리기 파아아 어딨어 으아아아아 오케이 6마리 이제 4마리 남았어 4마리 오케이 7마리 아 6마리인가 몇마리 남았어 1 2 3 3마리 남았어 3마리 1 3 3 야 이제 8마리지 잡는다 야 죽어라 야 어디가 어디가 아 쟤 어디가 나랑 안싸워 야 쪼라냐? 야 쪼라냐고 야 나랑 싸우자고 어디가냐고 오케이 이제 두마리 남았어 hassle 야 이때다 이때다 한두 명 따오는 순간 오케이 이제 한마리남았어 한마리 들어와 들어와이좌 시간 들어와 쟤 지금 비질비질해 지금 저러 이때 저러 저렇게 Yiyeee의어어어어 어허 어허 오케이 이제 한마리 남껏 한마리 남 concentrating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이제 지금 비실비실 해 지금 이 때 저런 저렇게 매그 못치우니까 역시 마무리는 원기를 나에게 원기를 자, 이걸로 끝이다! 아 잠깐만, 야, 각도 잘못 잡았어, 다시 각도 잘 맞춰, 잘못 잡았어, 각도 다시! 이걸로 마지막이다 왜 안죽네? 에라, 그냥 에너지기 바로 끝내자 에너지기 하아아아아아아아 이겼다아 어우, 힘든 싸움이었어 후우 네, 이렇게 여러분, 어 소음공, 아, 체력 1000으로 드래곤 10마리 상대하기 성공했습니다 어, 초반에 아까, 꽤나 불곡공격이랑 얼음공격으로 꽤나 애 먹었었는데 이제 몇 마리 정도 해치우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졌네요 체력 300 남기고 성공했습니다 와, 야, 저, 드래곤 10마리 상대하는데 700이나 나네요 후우 아, 아, 야, 어쨌든 무모한 도전 성공! 후후우우! 예에에에에e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